기회가 된다면 아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본기가 있어야 이렇게 높은 프로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기본기를 지금 집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제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. 네 감독님께서 좀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시작하더라도 2군에서도 똑같이 기본기는 열심히 합니다. 일단 방향성을 많이 강조하셔서 고등학교 때는 당겨서 치는게 많았는데 캠프 기간 동안은 당겨서 치는게 거의 없습니다. 많이 하진 않은데요. 집중도랑 강도가 좀 깊게 들어가다보니까 힘들진 않았습니다. 고등학교랑은요. 일단 집중도가 다른 것 같아요. 제일 집중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운동이 양이 많아도 힘든지 몰랐는데 프로로 오다보니까 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집중력이 좀 더 많죠.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기본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천천석에 운이 좋게 잘 맞아서 밸런스가 확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일단 자신이 있어서 나쁜 볼도 잘 골라낸 것 같습니다. 장래다 보니까 형들이랑 선배님들 그리고 친 감맥에서 많이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데요. 거기에 또 오늘 운 좋게 또 호흡이 하나 해가지고 좋았다. 오늘을 되게 그냥 시합 계속 뛰고 싶었어요. 처음부터. 시차요? 저는 그런 거 없나요.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요. 운동 많이 해서 잠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? 네? 운동 많이 해서 잠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도 이런 거. 저게 생할때는 중간에 대신이 하나요? 운동을 천천히 마치고 have 뭐예요? 운동을 좀 더可愛고요. 운동이 약간 일으킬 때 잘 가르치고 운동을 한다.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요.